잘 מה요? 안녕하세요. 되셨나요? 안녕히 오세요. 싱가포르 팬들에게 어떤 인생이 있나요? 그리고 모든 쉐이블 가족이 어떤 인생이 있나요? 우리 팬분들 그리고 또 저희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저희와 함께 음악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팬분들과 함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팬분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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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팬분들과 함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팬분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들과 함께 돌아가고 싶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되고 싶을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갑자기 가고 싶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하루만 이렇게 그냥 일반 학생이었으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학생이면 멀리 유학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데뷔곡이 누난 너무 예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억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 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 곡으로 데뷔했는데 또다시 한번 그런 감흥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 가장 좋아하는 곡은 We Play. 그 곡은 그 첫 곡을 데뷔했기 때문에 그 곡이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데뷔했기 때문에 그 곡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곡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곡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곡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곡을 선택했어요. 네 일단 모든 멤버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데뷔곡을 일단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곡을 뽑자면 이제 1집에 수록된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이라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이제 잔잔한 멜로디에 그런 R&B가 좋아요. 로맨틱. 모든 멤버는 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 곡을 선택했지만 또는 아마도 로맨틱이 생각하는 게 좋은 앨범을 생각해주세요. 그 곡은 그의 솔로 R&B를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시퍼라는 곡이 제일 뭐랄까 저에게 있어서 애착이 가는 곡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 나온 앨범 중에 가장 최근 앨범인데 뭐랄까 가장 저희 멤버들의 가창력과 댄스를 가장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루시퍼를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줄리엣이라는 곡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저의 다섯 명의 각자의 개선이 있는 색깔을 보여줄 수 있던 곡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콘서트 하면서 느낀 건데 에이오랑 레디 오르 낫이라는 곡이 참 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레디 오르 낫. 레디 오르 낫. 레디 오르 낫. 그와 함께 레디 오르 낫. 감사합니다.